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작품은요. You're a woman 32카운트 4월 작품입니다. 택과 리스타트가 없습니다. 뒤로 들어서 1번부터 배워볼게요. 섹션 1, 오른발 백락이 갑니다. 백락, 리커버, 체중이동 하시고, 퀵볼 크로스 갈게요. 퀵볼 크로스, 오른발로 사이드락, 리커버 하시고, 오른발로 크로스, 셔플 가겠습니다.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자, 섹션 1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섹션 2 바로 가겠습니다. 왼발 사이드 누우시고요. 오른쪽 4분의 1 턴, 오른발 턴, 포드 스텝. 왼발로 셔플 스텝, 포드 셔플 가겠습니다. 셔플 스텝, 오른발로 포드락, 포드락, 리커버, 체중이동 하시고, 코스터 스텝 하겠습니다. 오른발 백, 투게더, 포드. 자, 섹션 2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5, 6, 7, 앤, 8. 자, 섹션 3 설명할게요. 왼발, 포드락입니다. 포드락, 리커버, 오른발 체중 드시고요. 왼쪽으로 2분의 1 턴 셔플 스텝 가겠습니다. 셔플, 스텝. 자, 오른발로 제자리 재즈박스 할게요.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자, 섹션 3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앤, 포, 5, 6, 7, 8. 자, 섹션 4 설명할게요.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자, 힙을 딥. 내렸다가 올리면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내렸다가 올리면서 사이드 터치.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터치.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트. 다 배우셨어요? 자, 풀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세븐, 에이트.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이트.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이트.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이트.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이트. 정면 보고 한 번 더 풀 카운트 해볼게요. 자, 세븐, 에이트.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이트.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이트.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이트.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트. 자, 쉬우면서 재미있고 운동량도 상당하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모 영상도 함께 봐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비용!